얼마나 있어야 돼요? 2, 30분 동안 뭐 하지? 선생님 지금 몇 시예요? 4시 55분이에요. 큰일 났네. 왜요? 5시부터 오늘 게임 경기. 아이고 정말. 못 살아. 눈이 저러면서 또 게임 생각나냐. 중요한 건 내일모레 마흔이라는 얘기죠. 무지야, 절 무지. 진짜. 진짜. 못 살아. 아니면 뭐라고 말씀드릴 때 깨우 놀라서. 꼭 봐야 돼요. 괜찮으세요? 이제 진료 좀 보실게요, 반대쪽. 어, 가나요? 네, 이제 반대쪽 하실 거예요. 오른쪽 진료 보시고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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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